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말로를 스탑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조선에 딱 한 명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누굴까요? 바로 중종 임금 한 명밖에 없었는데 중종은 웬일인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기말로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왜 그랬을까요? 중종이 약간 겁장이고 찌질했지만 멍청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놈 쫙 키웠다가 단물 다 빨아먹고 토사구팽 또 한 놈 쫙 키웠다가 단물 빨아먹고 토사구팽 이걸 했던 거 가만히 중종은 지금 기말로의 행동거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중종이요 알았어요 작서의 변이 기말로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만히 기말로의 행동을 보고만 있어요 계속 그래그래 해봐 네 맘대로 해봐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할 지금 단계에서 손 쓸 방법은 없어요 왜냐? 이미 세자 자기 아들의 스승님이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합니다 기말로는 신났어요 이제 왕도 자기 터치 못한다 이거죠 기말로 이제 마지막 눈에 가시 자기가 치트키 만능키로 그렇게 악용을 했던 마지막 눈에 가시를 경빈 박씨와 복성군 제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만 놔뒀다가 작서의 변 등등등 기말로가 한 거를 쫙 소문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아 문제해의 씨앗은 싹둑 잘라버리라고 제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동궁 있잖아요 세자가 사는 그런 집 동궁에 사람 모양 나무 인형을 툭 던지고 갑니다 물론 기말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사람 시켰겠죠 사람 모양의 나무 인형을 세자가 사는 집 마당에 던지고 가는데 그 나무 인형에는 뭐라고 글이 써야 있냐면 세자를 능지처참하라 팔다리를 다 찢어 죽여라 왕비를 죽여라 여기 왕비 중자는 누구예요? 문정왕후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자를 그냥 죽여라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하라 팔다리를 찢어 죽여라 대관들은 딱 신호를 받았어 대관들 이게 딱 당연히 기말로가 했죠 이거요 대관들은 일체의 중정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거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의 음모입니다 그들을 죽이십시오 중정은 일단 머뭇머뭇거려요 왜냐하면 경빈 박씨는 자기 20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이고 복성군은 왕자야 왕자 현직 왕자요 그걸 죽이라고 하고 있는 대관들이 지금 와우! 예! 우와! 그런데 하도 대관들이 전하! 너 뭐하는 거야? 빨리 죽이십시오 전하! 마! 하도 이러니까 중정도 머뭇머뭇거리면서 결국에는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 주경 이게 엄청난 일인 게 뭐냐면요 조선 역사 처음으로 임금이 왕자를 현직 왕자를 죽인 일이에요 이거 배후에 누가 있다? 기말로죠 기말로가 얼마나 막 나가는지 감 잡으셨죠 현직 왕자를 죽였어요 기말로가 왕자를요 그리고 후궁이지만 왕의 부인까지 죽인 거예요 지금요 경빈 박씨요 그 말은 액면가만 봤을 때는 기말로의 파워가 지금은 브레이크 없는 덤프트럭이 된 거예요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 심정을 죽인 거는 양반을 죽였다고 쳐요 왕족까지 죽이는 기말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조선은 기말로의 세상이죠 지금 그때가 세자가 세자가 나이가 20대였어요 20대고 중종은 곧 50이 됩니다 50? 뭐 젊은 거 아니야? 아니요 당시 조선의 임금의 평균 수명이 38세였거든요 일단 중종 좀 오래 산 거예요 50이면요 기말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저 노인네 중종 48, 49 조선에서 48, 49이면 노인네지 중종이 죽고 내 제자 세자가 내 제자잖아 학생 내 학생이 왕이 되면 이 기말로의 세상이야 지금 지금 이거 명함도 못 내미라 조금 세상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조선은 이제 나 김알로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음 하하하하하 이런 김알로에게 갑자기 잠재적인 경쟁자가 등장을 합니다 빰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퀴즈 지금까지 들어봤던 내용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또 자녀분들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한번 얘들아 얘들아 우리 썬킴 형이 오빠가 아저씨 아니에요 지금 퀴즈 내셨잖아 음 김알로 왕자까지 죽이는 김알로의 잠재적 경쟁자는 경쟁자는 누구일까? 3초 드리겠습니다 뚜뚜뚜 뚜 바로 문정왕후 이었습니다 문정왕후 누구지? 그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중종은 첫 번째 부인이 단경왕후라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쫓겨난 신수군의 딸 단경왕후 그 다음 왕비 중전이 장경왕후였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지금 세자 지금 세자 지금 아들을 낳고 6일 만에 죽습니다 중전 자리가 비었겠죠 중종이 외로워서 외로워서 슬퍼서 나는 또 세자인가 딴딴따담 또 중전 또 중전 마마 자기 부인을 또 얻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당시에 17살이었던 문정왕후 장경왕후와 결혼을 합니다 즉 중종의 세 번째 부인 중전 마마가 된 거예요 후궁 아니에요 정식 부인 중전 마마예요 문경왕후요 처음에는 이 문정왕후가 문정왕후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사극 TV 드라마에 이 분 맨날 나오거든요 문정왕후 이따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지금 현직 세자죠 자기 아들처럼 잘 보살펴줘요 잘 보살펴줘요 그래도 뭐 배달은 엄마지만 현직 중전 마마는 나고 이 꼬마아이는 지금 세자잖아요 잘 키워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 문정왕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세자 넌 좋겠다 넌 다음 왕이 돼서 참 아휴 내 친아들이 내 친아들이 참 세자고 내 친아들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하하하 생각을 합니다 어 문정왕후의 능은 어디냐면 일단 태능 맞아 태능 선수촌 있는데 있죠 그 태능이 문정왕후의 무덤 능이에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거 웬만한 왕능 아니야 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이 문정왕후 조선에서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문정왕후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진짜 왕은 아니라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여왕 중국의 칙천무후와 같이 자 중종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문정왕후 내 아들이 정말 왕이 됐으면 참 좋을 건데 내 아들이 왕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했는데 응애 응애 딸만 네 명 내리났습니다 엄청 실망을 해요 딸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문정왕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낳아야지 세자가 되고 왕이 되잖아요 원 투 쓰리 포 계속 딸딸딸딸이니까 네 명 에휴 내 팔자르니 그냥 현직 세자나 내가 잘 보살펴주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종인지 곧 나이가 50이 되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중종이 죽으면 이 의붓 아들 이 세자가 다음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뭐 친엄만은 아니지만 문정왕후가 잘 보살펴주셨으니까 나라의 어른으로도 대접을 해주겠죠 세왕이 그래 내 팔자는 거기까지인가 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작서의 변때 주새끼 찌찌찌찌찌찌찌 앗뜨거 작서의 변때도 세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문정왕후가 자기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 세자를 해치려고 했나 누가 우리 세자를 해치려고 했나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문정왕후가 34살에 아들을 낳아요 와우 와우 와 중종도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나이 50줄에 아들을 낳으면 지금도 지금 늦둥이 이뻐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거의 무슨 할배가 손잡벌 아들 아들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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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파문을 또 이렇게 왜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뀔 수가 있어 그렇죠 문정왕후는 후궁이 아니에요 현직 중전마마예요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 이 아들도 대군이에요 그냥 군이 아니라 대군 그 말은 뭐냐면 현직 세자 아웃시키고 문정왕후가 자기 친아들을 세자로 만들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말로가 이제 권력에 무슨 눈에 콩깍지가 썼는지 이걸 이 권력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파악을 못했어 기말로가 그래서 기말로가 뭘 하냐면 눈치 없이 계속 자기 반대판을 계속 이쪽에서 아들 낳고 있는데도 기말로는 계속 반대판을 계속 난리고 죽이고 귀양보내고 난리가 한 거예요 오늘은 어떤 놈을 귀양보낼까 어떤 놈을 유배 보낼까 어떤 놈을 죽일까 나 기말로에게 덤비는 놈들 뭐라고 그치 다 죽음밖에 없어 결국에는 김알로가 눈치도 없이 누구까지 건드리냐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의정 당시 조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라고 들어봤죠 정승 이라고 하고 세 명이라고 해서 삼정승 이라고 하는데 타이틀은 있지만 이 뭐라고 딱히 책임이나 업무는 없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국가원로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할배들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여튼 이 삼정승 가운데서 가장 위는 영의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한 나라의 상징적 뭐라고 할까 국가원로 당시 영의정이 정광필 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미스터 바른 소리 쓴소리 정광필 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아무런 권력이 없었어요 그냥 나라의 상징 할배 여기저기서 바른 소리 중종한테도 바른 소리 전하 그러시면 안됩니다 전하 그 사람을 유배 보내시면 안됩니다 전하 그러면 안됩니다 중종도 정광필은 놔둬요 저 할배가 원래 저러라니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정광필은 기말로에게도 지적질을 했겠지요 미스터 바른 소리니까 기말로 대감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말로 대감 그 사람을 죽이면 안됩니다 기말로 대감 계속 이렇게 지적질을 날리자 기말로가 안되겠다 나 저 할배 저 노인네는 그냥 힘없는 그냥 미스터 바른 소리라가지고 놔두려고 했는데 죽이자 아 근데 아무리 털어봤자 정광필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와 미스터 쓴소리다 보니까 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흠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말로가 정광필의 흠을 만듭니다 어이가 없는 흠을 만들어요 어떤 흠이었냐면 장경왕우 아들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장경왕우 능을요 무덤을 희릉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 양재동 국정원 자리 있잖아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 헌능이라고 있거든요 어우 거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 한번 꼭 가보시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 올라오시면 일단 선능 꼭 가보시고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는 공원 있다 깜짝 놀라실걸요 그리고 헌능이라고 킬방원 태종 이방원의 능도 양재로탈이 조금 지나서 국정원 근처에 있거든요 하여간 원래 장경왕우의 능은 이 헌능 이방원의 무덤 근처에 있었어요 원래는요 당시 장경왕우 능을 공산할 때 둥둥따탕 둥둥따탕 땅 속을 파다 보니까 땅에서 큰 바위가 나왔거든요 어? 이 땅 속에 바위가 있으면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풍수 보시는 분한테 물어봤어 그때 그랬더니 결론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아! 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바위가 있는 데서 조금 옆으로 비슷한 곳에서 조금 옆으로 해서 거기다 그냥 무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지금요 20년이 지났어 요거를 트집잡은 거예요 요거를 김할로가 20년 지난 후에 쯔어! 돌이 있었는데도 공산을 강행한 것은 이거는 풍수적으로 정말 불길한 일이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전하!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김할로가 그래? 돌이 있는 건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전하! 풍수의 풍자도 모르고 풍수를 모르면 펭수라도 하십시오 펭하! 김알로 사람이 말이죠 권력이 너무 강해도 판단력이 흐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근현대사 얘기를 봐도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김알로 같은 경우에도 왕족까지 왕자까지 죽이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광필 이 할배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어 국가 원로고 국가 상징이거든요 그냥 거짓말 못하고 쓴소리만 하고 다니는 그냥 동네 복덕방 할배예요 그냥 근데 계속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해가지고 안되겠다 저 잔소리 할배 날리자 아니 그러면 좀 그럴싸한 지금 그 핑계를 가져와야지 2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얘기 그거요 지금의 국정원 앞에 원래 있던 자리 돌 나왔다고 전하 그때 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의했던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전하 그래서 중종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천장을 해야 됩니다 천장 천장? 위에 있는 천장? 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묘를 옮기는 걸 이장한다고 하잖아요 이장한다고 하는데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옮기는 것은 천장 하늘 천자에서 천장한다고 하거든요 천장하십시오 천장 일단 중종은 반대래요 아니 지금 땅속에서 잘 쉬고 있는 우리 와이프 왜 건드리냐고 어? 쉬고 있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전하! 그 자리가 풍수적으로 안 좋은 자리라니까 전하! 계속 지금 그 기말로가 무덤 자리 바꾸자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엔 저요 중종이 알았다 알았다 어디로 어디로 가면 좋겠냐 제가 펭수 아니라 풍수를 잘 보는 사람 가서 물어봤더니 지도 펼치고 여기가 좋다고 하던데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 원 마운틴 일산? 네 현재 일산에 가면 서오릉 이라고 있거든요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능이라고 해서 서오릉 동구릉이라고 있어요 또 동쪽에 아홉 개의 능이 있다고 해서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일산에 있는 원 마운트 서오릉으로 천장 결정을 내립니다 서오릉 주말에 한번 여러분 드라이브 코스도 좋아요 서오릉 앞에 보면 닭백숙집도 많고 특히 막국수가 맛있거든요 택시 타고 가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닭백숙 소나무 밑에서 닭백숙 이따 약주 한잔 하시면 신선이 따로 그러니까 약주 하시니까 여러분 제 썬킴의 모토는 이거예요 원 드랍 드랍 요 키 술 한 방울이라도 드시면 키 놓고 가시라 아예 처음부터 대중교통 타셔가지고 거기 서울을 가신 다음에 쭉 역사탐방 한번 하시고 나오셔서 닭백숙에 한잔 하시고 어쨌든 서오릉으로 지금 천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사람의 무덤도 아니라 왕과 왕비의 무덤을 옮겼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공사거든요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원래 지금 장경호 왕호의 능이 있었던 지금 그 양재 거기 헛능 근처가 문제가 있는데 왜 야 누가 그거 공사 책임자야 하필이면 첫 번째 장경호 왕호 등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양재 거기 공사 총 책임자가 책임자가 하필이면 정광필이네 김할로가 이걸 노린 거예요 전하 원래 그 자리의 능자리를 선택한 건 정광필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전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말려든 거예요 지금 중정도 김할로의 작전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 와이프 두 번째 와이프 장경호 왕호 능 옮기라고 했고 능을 옮긴 거는 왕비의 능을 옮긴 거는 처음 묘자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이 묘자리는 누가 총 책임자였냐 정광필이 총 책임자였고 뭘 하냐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럼요 정광필은 김안로에 의해 유배를 가고 맙니다 물론 정광필은 실제로 권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최고 권력자 뭐라고 그럴까 국가의 상징도 날려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요 중정이 가만히 지켜봐요 여러분 딱 봤을 때 뭐가 오버랩 됩니까? 그렇죠? 조광조와 오버랩이 되죠 중정도 조광조를 뿜뿜뿜뿜뿜뿜뿜뿜 쫙 키웠다가 빵 날려버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중정도 김안로를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권력이 커가는 걸 보고 있죠 김안로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거를 김안로는 눈치를 못 챈 거야 자기가 지금 제2의 조광조가 되고 있다는 걸요 여기에 또 빡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변수가 등장을 하고 말았잖아요 뭐냐? 문정왕후가 현직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 그리고 문정왕후가 슬슬 욕심이 생긴 거지 뭐냐? 내가 현직 중전마마잖아 내 아들 대군이잖아 대군 타이틀 붙으면 왕이 될 자격이 있잖아 내 아들을 세자로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문정왕후가 자기 세력을 점점점 궁 안으로 정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누굴 끌어들이냐? 바로 자기 남동생 두 명을 끌어들여요 남동생 두 명 윤, 원, 로, 윤, 원, 형 두 아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윤, 원, 로, 윤, 원, 형 이 두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에요 저는 그럼 드라마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다 보셨을 걸요 윤, 원, 형 누가 연기를 했냐면 대표적으로 이덕화 씨가 연기를 했어요 이제 윤, 원, 형 앞으로 이 방송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난정이라고 또 애인이 있었는데 이덕화 씨가 아마 드라마를 하면서 난정 씨한테 항상 이렇게 했어요 난정아 난정아 모발, 모발 이제 권력 욕이 생긴 문정왕우와 문정왕우가 궁 안으로 데려온 자기의 친남동생 두 명 윤, 원, 로와 윤, 원, 형 특히 윤, 원, 형 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될 것이고 김 안로는 어떻게 해서 아웃되나, 숙청되나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